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폭기가 도다 나오고 탄물이 봄바람의 해정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댔지요 날마다 배여울에 남아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던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배여울에 나와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면 난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안 모르시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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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